예쁜 거로 맞추면 1등인 색상이니 안녕하세요 ITV 너리더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예쁜 아이폰 16 프로 맥스 화이트 티타늄 개봉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매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색상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쁜 거로 맞추면 1등인 색상이니 개봉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키지에는 아이폰 16 프로를 상징하는 새로운 배경 화면과 화이트 티타늄 색상의 아이폰이 새겨져 있습니다 종이시를 제거하고 오픈을 하면 영롱한 색상의 아이폰 16 프로 맥스 화이트 티타늄 디테일을 만나게 됩니다 전면 유리에는 종이 보호지가 붙어 있는데요 환경을 고려해서 애플이 가장 먼저 선보였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드러낸 안쪽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포장된 USB C2C 방식의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우븐 케이블로 된 고급스러운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유심 분리핀이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화이트 티타늄은 후면이 매트한 글래스로 처리되어 있어 부드러운 우윳빛 화이트 색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졌을 때도 보들보들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프레임은 실버 티타늄 소재로 화이트와 실버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 화이트 티타늄 정말 예쁘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